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도계 우리 주식사관학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번주에 너무 많은 열띤 성의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또 제가 만든 직접 만든 책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이전에 황소개구리 길을 한번 발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개굴개굴 박파. 이번에 두 번째 강의도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월 16일 시장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장을 짓누렀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장을 짓누렀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프랑스 테러 소식입니다. 프랑스 테러로 인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옛날에도 9.11 테러가 있듯이 그때 역시 시장이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 테러로 인하여 시장이 큰 짓누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설상가상입니다. 테러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두 가지가 붙여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전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시장을 짓누렀던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자 큐! 자 금리 인상은 과거의 미 금리 인상 유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이 있었습니다. 1994년 금리 인상, 1999년 금리 인상, 또 하나 2004년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총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악재일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994년 시장에서 채권 번드에서 자금 유출이 지독됐지만 주식 번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자 1999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 번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004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번드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금리 인상 할 지원정, 잠깐의 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형, 다시 밑바닥을 잡고 튀어 오르는 모습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큰 포인트는 18일, 10월에 FOMC의 의사력에 대한 12월에 금리 인상이 할 건지에 대한 글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일 수요일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장에 상승을 줬던 테마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라고 해서 시장이 오늘 급등을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반기문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의 방문이 잡혀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그러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을,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 매매라고 해요. 스토리 매매라고 합니다. 일정 매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테마 쪽에 강하게 붙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테마주라든지,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황소개구리의 인트로의 말씀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18일을 변곡점으로 잡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면 그나마 시장에 안정적인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을 한 주간에 이슈가 될 사항들을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한 주간도 즐거운 수익을 내지 않을까 라는 황소개구리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답을 많이 다뤄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책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시간 캔들 차트를 보러 가보러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간 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세 개로 되어 있죠.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게 주가가 끝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캔들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그러죠.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첫 강의 얘기했듯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위로 종가가 끝나면 양봉. 시가 밑으로 가격이 끝난다. 그러면 은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날의 에너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같이 캔들 이래서 한번 캔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캔들, 캔들 분석. 오늘 강의는 캔들 분석입니다. 자 캔들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시간인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캔들, 캔들이 이게 바로 캔그드예요. 시가가 이게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인데 자꾸 이게 캔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고 이건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캔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밑꼬리가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였고 또한 윗꼬리가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였고 종가는 이렇게 양봉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얘기하냐면 자 위로 가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밑으로 가면 싸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사서 밑꼬리를 만듭니다. 그럼 뭐냐. 매도와 매수세가 공방전을 벌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십자가는 뭐냐. 방향 전환입니다. 매도와 매수 물량이 딱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빠지면 끌어올리고 위에서 떨어지면 딱 끝나서 종가를 딱 맞춰놓는 그런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거를 돛지라고 합니다. 돛지. 돛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석형이 있고 버터플라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도형의 캔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을 보면 상승 캔들과 이렇게 하락 캔들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상승과 하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그널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의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고점을 만들다가 고점에서 다시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락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얘기했던 돛지 모양.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쭉 빠지다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날 이게 양봉술 확률이 되게 많고 바닥 시그널이라고 일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버터플라이. 주가가 쭉쭉 빠지는데 마지막 라인에 주가는 끝자락. 하락의 끝자락에서 깊게 빠지고 거래가 실려서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이제 다 소화가 되면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이 올라와서 버터플라이 밑고리를 쭉 탑니다. 밑에서 갔다가 장때 음봉을 매수자들이 쫙 껴 올라와서 버터플라이 날개를 피면서 이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저점과 고점이 움직이지 않는 하루 종일 그 나인에서 맞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락이 반전이 될 때 이런 세 가지 자 버전이 나옵니다.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저 돛지하고 비석형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이런 두 개의 밑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한번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을 한번 봐서 종합지수를 차트를 보게 했습니다. 자 001을 보면 오늘 어떤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개파라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이렇게 비석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이건 뭐냐면 저점이 확률이 되게 커요. 네일장에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면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 떨어지는 캔들에 이런 비석형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바닥, 1차 바닥이다. 저점을 잡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아가고 그 다음날에 양봉이 뜬다. 옆에 양봉이 뜬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 라인이에요. 저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캔들. 자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단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시장에서는 이거를 단봉입니다. 밑바닥에서, 하락에서 이런 단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양봉, 도치가, 버터플라이, 영막지형, 도치가 딱 나오면 뭐냐. 이것도 하락에 대한 뭐냐. 캔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단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라고 그러죠. 아까 밑꼬리라고 했죠. 이거는 하락에서는 은봉과 양봉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에서는 은봉과 양봉이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은봉도 역시 마찬가지고 밑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닥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막지형. 자 이 부분. 하락의 끝자락에서 항상 나오는 캔들이 영막지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윗꼬리. 자 물량을 쭉 끌어올렸다가 차익매물이 쭉 나오면서 단봉을 말해서 압정을 만든다고 그러죠. 흔히들 이거는 압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압정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또한 비석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더니 영막지형이라고 했죠. 햄머. 햄머같이 생겼죠. 이렇게 둥둥 칠 수 있는. 바닥 시그널에서 이런 자리가 나왔다. 이런 캔들이 나왔다. 이런 캔들이 나왔다. 양봉이 되든 은봉이 되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캔들이 나왔다 하면 바다 시그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 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빠질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 영막지형이 나왔거나 버터플라이 망치형이 나왔을 때는 아 이제 하락이 끝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캔들을 유형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캔들을 볼게요. 이 캔들은 뭐냐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흔히들 저는 얘를 삽바형이라고 하지 않고 백허그라고 합니다. 백허그. 뒤에서 백허그라고 합니다. 허그. 백허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양봉보다 은봉이 더 많습니다. 단봉이 막 은봉이. 왜 종가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시가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은봉이 나올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보면 밑바닥에서 바닥 라인에서 장때 양봉 이렇게 쓰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의 기운을 은봉을 양봉이 확 잡아먹은 백허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음의 기운을 쫙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상승 반전할 확률이 거의 60% 이상 작용을 합니다. 60에서 70% 이상 그 다음날 항상 양봉을 더 출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냐면 이적이라고 합니다. 적산병인데 이적 포인트 바닥의 이적 포인트는 항상 주가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차트를 봐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대홍주를 한번 볼게요. 대홍주는 이적의 백허그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은 과학하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무슨 자리냐. 아까 단봉에 이적이 나오고 백허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저점에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칼날에 항상 나오는 캔들은 이런 스타 단봉 단봉이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 이 자리가 바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떨어지는 칼날에는 여기 제가 포인트를 나누죠. 단봉이 나오고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떨어지는 추세예요. 언제까지 떨어질까 라고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백허그 그 다음에 이적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보는 겁니다. 저점에 스타 나왔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봉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적 포인트 이게 뭐예요? 백허그라고 얘기했죠. 백허그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바닥 시그널이고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묵지적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추세 전환 바닥의 시그널에서는 항상 백허그 이렇게 은봉을 잡아보는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해서 은봉을 다 감싸 이거는 무조건 추세 전환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바다 또한 시그널이 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뭐죠? 단봉 스타 여기 아까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단봉 스타봉이 나오죠. 이렇게 양봉 이렇게 해서 짧은 단봉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바닥이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이 많은 종목이다 좀 더 사고 싶다 라고 하면 빠질 때 이런 시그널을 보고 다시 평균 단가를 내려서 들어올릴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캔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관통형은 뭐냐면 음의 기온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은봉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은봉의 길이 중간값 위로 올라가는 건 뭐냐 매도 물량이 다 거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관통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캔들의 중간값 위에서 양봉이 딱 섰다 라고 하면 그것도 추세 전환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거 샛별형이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깨 머리 어깨라고 합니다. 여기 어깨 머리 어깨 역해된 솔저라고 합니다. 흔히들 샛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깨 바닥 끝 라인에서 마지막 파동을 한 번 더 죽이고 그 다음에 양봉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쪽 음의 기운을 잡아먹었다 라고 하면 이런 캔들의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70% 이상은 추세 전환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쪽 샛별형하고 그 다음에 관통형 광통형은 뭐냐면 음의 기운의 중심선 위에서 끝나면 추세 전환이 많다. 에너지가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더 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유형을 한 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샛별형이라고 했잖아요. 샛별형. 샛별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해된 솔조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이게 양봉이든 은봉이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점에서 양봉이든 은봉이든 상관이 없고 이쪽 보면 버터플라이 밑고리를 땡겨줬단 말이에요. 바닥의 끝난에는 밑고리가 들어오는 차연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밑고리 잡아서 그 다음날 양봉이 이쪽 중간값 이상에 위에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샛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해된 솔조의 어깨를 이쪽 어깨를 이쪽 어깨가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처진 어깨를 이쪽이 감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역시 바닥골에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그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샛별형 상승기여형이라고 해서 갭 떨어져서 갭을 메꾸고 이 관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갭이라는 건 하락갭과 상승갭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마지막 하락에서는 하락 파동에서 끝자리는 더 큰 은봉이 나오는 확률이 되게 커요. 마지막까지는 눌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꼭. 그래서 캔들이 장학 때 은봉이 나와서 그 다음날 양봉 이렇게 밑고리 밑고리를 주던가 아니면 양봉을 해서 그 자리를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날 이쪽 어깨가 다시 앞 어깨를 감싸는 이게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의 끝자리의 시그널이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쉽게 아 여기 바닥이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를 한번 또 볼게요. 유형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자 유형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캔들이 되게 쉬워요. 자 음이 강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은봉의 크기가 크겠죠. 크기 크죠? 크기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죠.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 뿐이 안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에요. 매수세가 맞냐 매도세가 맞냐 라는 거를 봉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은 혼마라가 일본의 혼마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날의 에너지 뿐이 안되요. 더 깊숙하게 들어간 거는 다음 차시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근데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에요. 에너지를 봤을 때 이날은 음의 기운이 되게 강한 얘기에요. 너도 나도 판다는 얘기에요. 팔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거죠. 하락의 끝자리에서 더 나와요. 물량을. 왜?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도 팔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가 팔면 다른 사람도 팔게 돼요. 근데 그때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는 심리 바닥이라고 합니다. 심리 바닥. 다른 사람도 똑같은 심리 바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바닥의 끝자리에요. 그래서 주식 용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 심리 바닥이라고 합니다. 내가 팔면 시원하게 올라가요. 주가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게 바로 심리 바닥선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의 끝자리는 항상 더 마지막 시근으로는 깊게 빠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에요. 투매를 유도시켜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양봉 단봉이 나와서 음의 기운을 감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알아야 될 거는 심리 바닥이다. 내가 하락의 끝자리에서 팔고 싶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팔고 싶다는 거를 꼭 머릿속에 넣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보면 양봉에서 은봉의 기운을 다 이렇게 감싸요. 이게 뭐라고요? 이적 이적이라고요. 저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적에 그 다음에 팩허그 음의 기운을 다 감싸버렸어요.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다 질러 누웠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음의 기운을 양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은 양이 더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바닥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캔드를 잘 알면 정말 쉬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쭉쭉 빠졌어요. 근데 음의 기운 장때 음의 기운이 딱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 잡아먹었어요. 이게 뭐래요? 백허그라고 그랬죠? 아까 백 백허그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냐? 은봉아 나는 양봉이 더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난 앞으로 여기서 고망 하락을 멈추고 나는 다시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이의적 포인트를 만들고 주가는 추세에 전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여기서 팔게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장때 은봉 나오고 계속 빠지니까 그러면 심리 바닥에서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 심리를 건드려서 투매를 조장을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력은 그때서 물량을 받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내가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팔고 싶을 때 최 바닥에서 팔고 싶을 때 팔지 안하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아셨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똑같도 다른 유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반전형은 정말 쉬워요. 봐봐요. 자 은봉이 쭉쭉 떨어져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비석형이죠. 자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비석형 비석형이 나오면 얘는 뭐냐 저점의 시그널이라고 아까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점의 시그널 나왔어요. 이렇게 아 여기는 저점이구나 황소개구레가 그랬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소개구레가 그랬어. 그 바닥권에서는 비석형이 나오면 거기서 추대도 돌릴 수가 있대.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황소개구리가 그랬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석형이 딱 나왔어요. 비석형이 나오면 저점의 암시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날 그 다음 날 양봉이 딱 출해된다. 그러면 이 음의 기운은 양봉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만들고 바닥을 라인을 잡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게 파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캔들이 그날 양의 기운이 얼마나 셌냐 안 셌냐에 따라서 얘는 앞으로 추세를 전환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갑니다. 자 캔들의 은봉에 장대 은봉이 쫙 나왔어요. 근데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의 중간 이상을 갔어요. 그건 뭐냐 매도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수량이 더 많다라고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가 하락의 끝자리구나.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음의 기운 중간값을 넘어서 양의 기운이 더 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양봉 나오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를 볼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자 바닥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자 한번 차트를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대리인 비행코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리인 비행코를 한번 쫙 볼게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락이 끝자리였죠. 쭉쭉 빠집니다. 이렇게 주가가 정신없이 빠집니다. 그럼 얘의 끝자리가 어디냐 라고 사람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까 이적 포인트로 얘기했죠. 자 밑바닥에서는 밑바닥에서 이렇게 아까 단봉 스타 별 이 스타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적 포인트가 나왔고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저점에서는 이적이 눈에 확인이 돼야 추세가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을 잡고 튀어 올라오는 습석을 만드는게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겠지만 이적 이적의 뭐요? 백허그입니다. 백허그 백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캔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밑바닥에서 이적이 나오고 단봉이 나오든 비석형이 나오든 버터플라이가 나오든 이 나은이 나오면 그 다음날 양봉이 하나 추래됐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추세 전환입니다. 밑바닥 포인트를 잘 보시면 이적 발생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바닥일 형성이 80% 이상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바닥 포인트만 잘 잡으신다면 수익이 그냥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을 매매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형준은 고점과 저점 그 다음 코스탑은 고점 저점 그 다음에 또 중간값이라는 매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타로 나눕니다. 자 고점은 거래소는 아예 센 놈을 건드리든가 아니면 아예 밑바닥을 건드려야 돼요. 거래소는 가격이 이런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고점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서워요. 그럼 밑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전제조건은 뭐냐 이적이라는 얘기에요. 이적에 아까 백허그 백허그라고 얘기했죠. 백허그 그 다음 또 하나 뭐에요? 캔들로 봤을 때는 비서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이렇게 빠발빨 난다는 얘기에요. 이제 난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나왔다 라고 하면 거의 다 바닥 시그널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치면 황소가 그랬어. 황소개혁을 그랬어. 저점은 비석형 버터플라이 이적 백허그가 나오면 황소가 그랬대. 그때 그랬대. 여기는 바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잠궈버리세요. 아셨죠?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상승 주석형 이렇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저점 바닥에서 시그널을 잡고 튀어 올라올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냐 이적이 나오면 이적이 정확히 나오면 3적이 나오고 3적이 나오면 3적 이륙 그 다음에 3적 이륙에서 단봉이 나오면 이 종목은 6적까지 나와요. 6적까지 발생됩니다. 이적이 완성되면 3적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날은 윗고리가 없이 매도 물량이 없이 2적을 딱 완성했다. 그럼 그 다음 날 무조건 3적이 나옵니다. 3자라고 얘기했죠. 3자 주식의 3자가 되게 중요해요. 3, 6, 9, 10일 작심 3일 그 다음에 삼각형 딱 보면 꼭지점이 3개예요. 이 안에다 우유를 집어넣으면 우유가 썩지가 않아요. 미스테리죠. 사람의 심리를 가장 건네리는 숫자는 3입니다. 그래서 혼마가 얘기했듯 적상병 흑상병 3자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캔들을 만드신 분이 그러면 3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본은 3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5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5자 그래서 얼리어트 파동 이러면 상승 5파라고 합니다. 상승 5파 그 다음에 하락은 3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는 미국 이거는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상승 5파를 얘기하고 하락은 3파자리로 딱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심리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적상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봉 3개가 나온다라고 한 건 정말 큰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종가를 계속 높이는 거죠. 누군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빠질려면 양봉을 끌어올려서 종가에 종가 전일종가보다 계속 계속 높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적 포인트 3적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강력한 추세 전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적이 완성이 되면 3적은 로마라게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적 1억 그 다음에 6적 1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락파동은 3음도 3음도 그 다음에 7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종은 3 6 9 12 15 21조 종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3자로 보면 3일 은봉이 나오면 사람들은 흥시 기술적 반등 4일째 반등이 나옵니다. 양봉 3일 동안 빨면 그 다음 달에 양봉이 나와요.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3자가 또 들어가죠. 그죠? 주가는 3자가 되게 중요해요. 대형주는 30분봉을 봐야 되고 코스닥은 20분봉을 봅니다. 왜 그러냐? 희한하죠? 코스피는 무거워요. 움직이는 흥이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봉을 30분봉보다 1시간이면 봉 2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코스닥은 20분봉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60분이면 봉 3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20분봉을 보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30분봉을 보고 이렇게 매매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자 20분봉에 3적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가 부분까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적 포인트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열쇠로 잠궜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요. 이거 이렇게 딱 보면 스타 갭이라고 그러죠. 스타 갭. 갭이라고 합니다. 갭. 갭. 주식은 뭐냐면 갭을 준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해주고 이건 뭐냐면 갭상승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기 갭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갭.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갭은 뭐냐면 갭 시청자로만 아시겠지만 아침에 동시효과가 시작하면서 9시 땡되면 전일정가 위에서 딱 시작하는게 갭이라고 합니다. 갭. 갭 발생이라고 하죠. 그냥 매물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밤새 새벽에 들어간 뉴스나 모멘텀으로 의해서 주가가 갭으로 그냥 딱 뛰어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장대 양봉이나 아까 3적 포인트에서 갭이 뛰어넘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누군가가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항상 뉴스가 나와요. 뭐랄까 나옵니다. 뉴스를 누군가가 만들어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매집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먼저 사 모은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거래로 볼 수 있고 이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파동. 그래서 갭이 떴다. 갭이 떴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갭맥구로 내려옵니다. 갭맥구로 내려옵니다. 근데 시장이 좋다. 갭 상승하면 그냥 양봉이 나올 확률이 되게 커요. 그 이전에는 항상 밑에 거래량이 있지만 거래량은 다음 차시에 다다음 차시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또가 또 다른 유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락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지금 상승 포지션을 봤죠. 밑바닥에서 바닥 라인에서 상승 포인트에 대한 시그널을 봤어요. 그죠?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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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라고 썼네요. 시그널 자, 보세요. 자, 하락 지속형은 뭐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하락 추세에 장때 양봉이 나왔어요. 장때 은봉이 나왔죠? 또 은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갭이 있잖아요. 장때 은봉이 나오면 이 종가 위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쭉 장때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적에 얘가 갇혀버린 거예요. 양봉이 그죠? 이적에 이 음에 얘가 양봉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집니다. 아직 저점이 포인트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더 빠질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거는 약올리는 패턴 자, 하락 장때 은봉이 나왔어요. 단봉으로 적상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기한 건 뭐냐면 2적이 나오고 3적이 나왔다. 3적은 이 시가를 뛰어넘어서 양봉으로 이렇게 음을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감싸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날 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때 은봉을 결국은 그렇잖아요. 시장으로 가만히 생각하세요. 장때 은봉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단봉으로 해서 뛰어넘던가 장때 양봉으로 해서 뛰어넘던가 아니면 중간값으로 해서 캔드의 중간값을 단봉으로 해서 쭉 끌어올리는가 이렇게 형성이 안되면 이거는 분명히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 하락 하락 지속형이에요. 요에 장때 은봉을 잡지 못해서 근데 하지만 양봉이 딱 나왔어요. 바닷권에서 근데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와서 이 중간값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추세점만 올라가요. 이적 포인트가 나와서 그쵸? 이 캔들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락 지속형이 비속형이 나오거나 버터플라이가 나왔어. 그러면 그날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확인해서 매수를 딱 하는 거예요. 양봉짜리가 쓰는 걸 보고 왜? 주식은 안 사면 뭐예요? 본전이에요. 본전. 사면 손실이에요. 왜? 수수료 내야죠. 수수료. 마이너스부터 여러분 계좌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확인하고 그 타임을 잡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안 사면 본전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 반전형. 이제는 고점. 아까는 바닥. 저점에서 공부했죠? 이제는 고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자, 저점의 반대는 뭐죠? 고점입니다. 고점. 어, 그러면 저점에 있는 캔들이 고점에 가면 얘는 매도 시그널이구나. 쉽죠? 그 캔들은 똑같아요. 자,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런 앞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그널이에요. 여기서 거래까지 터졌다. 이렇게 거래까지 발생됐다. 분산이에요. 분산. 근데 거래가 죽었다라고 하면 조종이고.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진 종목들은 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지 엘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형지 자, 형지 자, 형지 엘리트를 한번 딱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점에서 저점에서는 양의 기운이 은봉을 딱 잡아먹으면 추세 전환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고점에서 고점의 양봉에서 은봉이 이렇게 감싸면 어떨까요?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락 전환이 돼요. 이 차트처럼. 자, 보세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양봉을 이 은봉이 이렇게 감쌌어요. 그죠? 저점에서는 어때요? 저점에서는 이 양봉들이 이적 포인트로 나오고 이 음의 기운을 다 먹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쫙 치고 올라오면서 예,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터졌다. 이거는 뭐예요?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캔들을 이해하면 알겠죠. 그날 에너지 에너지가 안 좋아요. 에너지에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까지 발생이 됐다. 이 종목은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산과 조종은 다음 차, 다다음 차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캔들만 보고 똑같습니다. 자, 밑바닥에서 버터플라이 양봉 뭐랬죠? 이 저점이랬죠? 고점에서 이 버터플라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밑고리도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인들 붙도록 자기 끄들 팔아먹도록 이렇게 페인팅을 했습니다. 페인팅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사파형 맞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산을 산을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장때 음봉입니다. 자, 고점에서 고점에서 장때 음의 기운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럼 누구나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고점에서 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차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때리려고 그럽니다. 선수들은 주식을 오래 안 갖고 있어요. 선수들은 선수들은 절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때 있잖아요. 매매때 심리때가 다 있어요. 아까 바닥심리를 배웠죠? 자, 매도심리때가 있어요. 바닥심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매도심리때가 있어요. 매도심리 이거는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얘는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가 뭘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자,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이 마우스가 정말 안 팔려요. 근데 마케팅 담당자는 이걸 팔라고 정말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재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천원이에요. 사람들은 비싸다고 안 사요. 근데 이 가격을 990원으로 할인하는 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10원뿐이 차이 안 나는데 왜 살까요? 공공의 00단위가 달라지는 모습에 사람의 심리가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이 가격대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런 고점에서는 000대 1000원대 2000원대 뒤에 00자에 붙는데 매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점에 치고 올라갈 때 라인들 가운드 라운드 피겨대를 잡아가지고 거기를 매도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 물량을 딱 내놓아서 그쪽 00대에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10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만원대는 만원 2만원 3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뒤에 00대가 붙는 매도량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매도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좋은 거 배웠죠? 다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Q 이거 똑같아요. 저점에서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절점에서 이게 반대로 이게 은봉이고 이게 양봉이라면 신호 신호 뭐예요? 시그널이라고 했죠. 바닥 시그널이라고 했죠. 근데 고점에서는 또 달라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봉을 이 은봉이 감싸 놨어요. 그건 뭐예요? 고점에서 양봉이 양봉을 은봉이 이렇게 감아버렸다고요. 그건 뭐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음액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또 봐야 될 게 거래량을 했죠. 거래까지 붙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분산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거기부터 거래량을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고 줄면서 빠진다. 이거는 조종 조종은 삼음도 칠음도 반동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음도 삼음도 칠음도 이거는 제가 만든 이런 법칙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삼음도 칠음도 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접할 수도 없고 분산이라는 내용도 접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제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적의 백허그 이런 거는 네이버에 아무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매매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셔서 활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봉에 양봉을 감쌌다. 그러니까 떨어져요. 너도 나도 팔고 싶으니까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얘는 안전배틀을 쫙 차고 있어요. 거기다가 거래까지 터졌다라고 하면 굿바이 사유나라입니다. 안녕 하고 그 종목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차트로 보시겠지만 이런 종목이 바로 굿바이 사유나라 캔들을 보시면 이 양봉이 음의 기운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래 이때 끌어올렸던 그 물량들을 거래가 발생되면서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갭 하락 떨어집니다. 매도 물량이 너무 강한 거죠. 이제 이 종목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래량이 폭등을 해야 이 주식은 올라갑니다. 쉽죠? 다음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했듯이 음의 기운 이거 단봉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대양봉을 딱 썼어요. 그러면 얘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에 이 종가 위에서 양봉이 출해가 돼야 얘는 그날 쏩니다. 아니면 못 쏴요. 고점에서는 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아침에 팔았다는 거예요. 동시효과에 시가 형상하기 전에 동시효과에 매도 물량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개파락 시작해서 시작됩니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고점에서 시작하기 전에도 동시효과에 주문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거의 다 그날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가 터졌다. 굿바이 사유나라 안녕 하고 이 종목은 보시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흑운형이라고 그러죠. 음의 기운이 너무 세요. 그렇죠? 쭉 끌어올렸다. 양의 기운에서 은밀 기운으로 바뀐 거잖아요. 고가는 좋았어요. 양복에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려요. 이렇게 쫙 밀려서 이날 양의 기운에 관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흑운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봐요. 얘는 뭐냐? 헤드 앤 숄저라고 그래요. 헤드 앤 숄저 아까는 역헤드 앤 숄저 어깨 머리 어깨 이 밑으로 반대로 된 거 이거는 헤드 앤 숄저라고 이렇게 얘는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깨 이 어깨 있죠. 이 머리 아까하고 정반대죠. 아까는 이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위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얘는 고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경우는 이날 이 어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깨를 중간가업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반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으로 빠지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또한 역시 마셔요. 갭 상승하여서 갭 메꾸고 이쪽 음의 양을 양의 양을 음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도 조심 해야 되는 캔들의 유형입니다. 유형 특히 고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으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죠. 양봉이 음의 기운이 더 세다 라고 하면 떨어진다. 그렇죠? 양봉보다 음의 기운이 더 세. 얘는 고점에서 음이 양을 감싸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매동 물량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얘는 캔들이 캔들만 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얘가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이 위에서 양봉을 만들고 종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라갈 거라면 얘가 이 밑에서 시작해서 종가 위에서 양봉이 만들 겁니다. 근데 얘는 종가 부문의 은봉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는 빠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라인에서 이 거래를 봐야 되죠. 이렇게 거래 재밌죠? 캔들과 거래라는 걸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캔들과 거래를 같이 하면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일단 캔들의 기본적인 구조 고점과 저점의 캔들의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유형을 볼게요. 자, 큐 자,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까마귀형이라고 흔히 까마귀라고 얘기하거든요. 집개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음의 기운을 다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다 먹은 거예요. 고점에서는 그러면 은봉이 너무 안 좋구나. 양봉을 감싸하면 무조건 떨어지구나. 고점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황소가 그랬어. 고점에서는 은봉이 양봉을 은봉이 감싸하면 이거는 한 번 조종이 들어온다. 이 머릿속에 꽉 집어워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때 은봉이 양봉을 완전 이렇게 감싸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 똑같아요. 저점에서는 양봉이 은봉을 감싸야 되고 고점에서는 은봉이 양봉을 감싸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쉽네. 그죠? 그럼 캔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날의 에너지가 안 좋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거래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만 파악하면 얘는 눌렀어. 흔드는 거야. 아니면 눌렀다 갈 거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죠? 다음으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 자 캔들은 오늘 두 가지로 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상승 캔들. 그죠? 상승 캔들. 하락의 끈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뭐예요? 저점 캔들. 저점 캔들.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상승 캔들. 그 다음에 저점 캔들. 이 고점에서 상승 캔들에 대한 의미. 장대 음봉. 음봉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점에서의 하락 반전의 시그널은 이렇게 비석형.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적의 또 뭐예요? 백허그가 나오면 얘는 저점의 신호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점 매매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 대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싼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비석형 버터플라이 이적의 백허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저점을 매수한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갭이란 부분을 살짝 설명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효과에 아침 9시 전에 주물량이 많으면 이게 전율종가보다 그냥 빵 시가에 빵 떨어지는 게 상승갭 근데 전율종가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쭉 떨어지는 게 하락 갭이라고 합니다. 하락갭 이렇게 갭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갭이 세 개 나와요. 이렇게 빵 빵 빵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음 차시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고점과 저점이 있겠고 저점과 고점이 있어요. 그러면 고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캔들의 유형을 보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점에 있을 때 이게 바닥에 대한 시그널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단 말이에요. 쉽죠. 그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캔들을 볼 수 있는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숙제가 있겠죠?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 저점에서 나오는 캔들의 유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뭐 뭐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바닥 시그널이라고 했던 캔디를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매매기법 두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청자 게시방에다 답을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또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정답자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이 바은님 축하드립니다. 이재욱님 축하드립니다. 중간지님 중간지님은 정답이 틀리셨어요. 근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몰라도 노크를 해야 된대요. 나는 이거 모른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된다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틀린 답도 답입니다. 그러니까 노크를 해서 내가 배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어때요? 다시 알아서 내 걸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수익이 말하다에서는 항상 모르신 분들 또 잘하시는 분들 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 믹싱을 해서 황소개구리 매매기법을 접목시켜서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있으면 너무 깜깜하잖아요. 근데 눈을 딱 뜨면 너무 밝아요. 자 이 눈을 환하게 뜰 수 있게 우리 수익을 말하다 우리 함께 도움을 드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정답을 지금 곧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작은 작은 댓글도 다뤄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장 내일도 열리고 내년도 열리고 내후년에도 열리고 10년도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배워서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김영구 멘토가 여러분들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구 멘토의 길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굴개굴 박파 이것으로 2차시 강의는 마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